오늘 빌립보소 강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전에 서울신학대학교의 학장님 하셨던 이상훈 박사님께서 계신데 저도 그분에게 강의를 듣고 아는 분인데요. 이분이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이런 경험이 있었답니다. 공부하면서 지도교수님이 하루는 학교에 오셔가지고 학생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내가 지금 학교를 오는데 뉴욕 외곽에서 살고 있었어요. 뉴욕 외곽에서 살고 있는데 시내 맨하탄으로 들어가는 길에 통행료를 지나는데 톨게이트를 지나는데 통행료를 내게 된 거예요. 동부 쪽에는 톨게이트 많다 그래요. 통행료를 내는데 갑자기 뒤에 있는 차껏도 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그런 감동이 들더래요. 그래서 그때는 좀 오래전이니까 50전이었답니다. 통행료가. 일부를 내고 50전 안 받고 그 사람에게 이야기를 뒷차껏까지 계산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그리고는 이제 운전을 하며 가는데 굉장히 마음이 좋은 거예요.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뒤에 있는 차가 이 교수님 옆으로 이렇게 오더니 방끝 웃고 인사를 하고 지나가는데 얼마나 행복하게 웃고 가는지 그때 이분이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만약에 모든 사람이 이 통행료를 내면서 얼마 안 되니까 뒷차껏까지 계산을 내주면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행복할지 모르겠다. 그런 이야기를 학생들에게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이상원 교수님이 훗날 한국에 오셨어요. 어느 날 그 생각이 난 거예요. 그 생각이 딱 나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좀 기쁨을 주면서 살아야 되는데 아 나도 톨게이트를 지나가면서 뒷차껏을 한번 계산해 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구리 근교에 있는 톨게이트를 지나면서 그렇게 했답니다. 아마 외곽순환도로 있는데 통행료가 다 똑같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기분이 너무 좋아지고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뒤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자꾸 쳐다보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그래서 참았대요. 뭐 고까짓 거 하고 또 확인하려고 그러나 하고 참고 기쁜 마음으로 가는데 아니나 다를까 뒤에 있는 아주 검은색 승용차가 쫙 옆으로 오더라는 거예요. 옆에 딱 오더니 창문을 열어라고 그러더라고요. 창문을. 그래서 이분이 딱 봐서 창문을 열면서 봤는데 아주 행복한 모습일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얼굴이 막 험상굳게 구겨진 얼굴인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험악한 말로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야 너나 알아? 니가 돈이 그렇게 많아? 어디서 돈 자랑이야? 그러면서 가더래요. 정말 안타깝잖아요. 마음의 여유가 없는 거예요. 기쁨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가 없어요. 세상에는 감사한 것을 감사함으로 기쁨을 기쁨으로 편안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참 미인이십니다. 아주 미남이십니다 하고 칭찬을 해주면 감사합니다 하고 말하면 되는데 오히려 화를 내요. 지금 장난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유머나 칭찬에 대해서 아주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참 옷이 멋집니다. 참 잘 어울립니다. 그럼 어떻게 대답하라고 그랬죠? 감사합니다. 그럼 되는 건데 이거 싸구려예요. 이거 5불밖에 안 되는 건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말한 사람이 무한해지잖아요. 그냥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면 되는 것이죠. 한국 사람들은 그것을 잘하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시비 걸지 않습니다. 표현을 아껴요. 말도 아껴요. 엘리베이터 같은 거 같이 타면 미국 사람들은 눈이 마주치면 얼마나 밝게 인사합니까? 고맙다고. 고맙다고. 좋은 날이라고 인사하는데 우리는 쳐다보면 이상이 여기면서 왜 그런 눈빛으로 봐 그런 눈빛으로 보기 때문에 서로 시비를 걸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엄격한 유교의 영향을 받아서인지 잘 웃지 않고 기쁨을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배도 너무 엄숙하고 거룩하게 조용하게 드려야 되는 줄만 알아요.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여러분 예배는 기쁨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밝게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가 무엇입니까? 기쁨의 종교예요. 우리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입니다. 구원이 뭐예요? 세상에서 자유해지는 것이고 주 안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구원받았다는 것, 천국 간다는 것을 잔치로 비유하는 것입니다. 잔치가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풍성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진짜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는 일들, 우리의 계획들, 이런 일들이 잘 돼야 되겠죠. 비즈니스도 좀 잘 되고, 가정도 행복하고, 자녀들이 공부도 잘하고, 그렇게 잘 자라서 이런 좋은 일이 있어서도 우리가 물론 기뻐해야 되겠죠.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하지만 그래야만 기뻐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자유한 것이 아니라 이미 그 문제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진정한 자유와 기쁨이 무엇일까요? 오늘부터 기쁨의 서신이라고 할 수 있는 빌리뽀서 강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빌리뽀서는 사도 바울이 빌리뽀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서신입니다. 신약 성경 가운데 바울이 기록했다고 여겨지는 것이 한 12권 정도 되는데 빌리뽀서도 그 중에 한 권입니다. 그런데 빌리뽀서하고 다른 성경은 좀 차이점이 있어요. 다른 성경은 교리적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교리가 무엇이냐. 이런 이야기를 먼저 하는데 빌리뽀서는 아주 일상적이고 개인적인 내용을 많이 다뤄요. 그래서 빌리뽀서가 총 4장, 4장밖에 되지 않는 짧은 서신인데 이 안에 기쁨이라고 하는 말이 한 10여 차례. 기쁨과 관련된 표현이 한 16번 나옵니다. 계속해서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빌리뽀서 3장 1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런 말이 있고 4장 4절 말씀 보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빌리뽀서의 주제입니다.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빌리뽀 교회와 사도 바울과의 관계를 좀 알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 빌리뽀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그런 교회입니다. 이 빌리뽀 교회의 처음 배경이 사도행전 16장에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 사도가 선교여행을 하는데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바울의 선교의 방향을 바꿨다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아시아는 오늘날로 말하면 터키입니다. 지금 유럽에 속해있지만 성경에 소아시아 그러면 터키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더 이상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선교의 방향을 바꿨어요. 그래서 성령에 이끌려서 찾아온 곳이 드로아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이 드로아는 항구 도시예요. 그리고 그 앞이 바다입니다.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요. 그곳에 딱 도착했는데 바울 사도가 그 밤에 환상을 봅니다. 어떤 환상이냐면 바다 건너에 있는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바울에게 손짓을 하면서 우리에게 와달라고 이리로 와달라고 그렇게 손짓을 하는 거예요. 마케도니아는 오늘날에 그리스 옆에 있는 그리스에 속한 섬입니다. 그곳에 빌리뽀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어요. 바울이 환상을 보고 아 성령께서 저리로 가라고 그곳으로 가라고 하는구나 라고 깨닫고 마케도니아의 빌리뽀로 가게 되는데 그것이 그리스의 복음이 유럽의 첫 발을 내딛는 역사적인 순간에 바울의 복음이 유럽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곳에 루디아라고 하는 옷감장수가 있었어요. 옛날로 말한 비단장사 옷감을 파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부유한 부자입니다. 루디아가 자기 집을 오픈해 가지고 교회로 삼았어요. 그게 빌리뽀 교회입니다. 루디아는 빌리뽀 교회의 평신도 지도자가 되고 그의 집에서 빌리뽀 교회가 시작됩니다. 그렇게 유럽 최초의 빌리뽀 교회는 가정교회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빌리뽀 설을 이 서신을 지금 어디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죠? 어디예요? 감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기록한 서신을 옥중서신이라고 하는데 네 권을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빌리뽀서, 골로세서, 빌레몬서를 옥중서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 서신을 빌리뽀 교회의 성도들에게 기록할 때 자기 자신은 로마의 차짓한 감옥에 갇혀 있었다 이렇게 예측합니다. 그는 감옥에 있었어요. 그런데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 정확히 말하면 빌리뽀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기뻐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항상 기뻐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빌리뽀 교회의 성도들은 그 당시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괜찮은 사람들이었어요. 그 당시에 로마의 시민권, 유럽에서 로마의 시민권이 있다 그러면 오늘날 미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런 어떤 보호를 받을 수가 있었고 자격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 자유인들에게, 완전한 자유인들에게 지금 감옥 안에 갇혀있는 죄수가 그 손에 착고가 묶여있는, 찾아있는 죄수가 자유인에게 뭐라 그래요? 기뻐하고 감사하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이러한 영성이 나올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항상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은 언제나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에요. 어린아이 같아요. 이런 사람들은 자꾸 누군가에게 책임을 돌리고 자꾸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이기주의자일 뿐만이 아니라 불신앙의 사람들. 불신앙에서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숙한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지금 내가 어려움에 처했어도 나에게 시험이나 고난이 왔어도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를 걱정해주는 그런 상황에서도 오히려 내가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영적인 성수감이에요. 바울이 그랬어요. 우리는 이 빌립보소를 보면서 과연 그리스도인의 기쁨이 무엇인가 오늘날 세상을 보면 기뻐해야 할 소식이 별로 없잖아요. 텔레비전이나 매스컴을 통해서 들려져오는 소식은 항상 어두워요. 아무래요. 경기도 별로 좋지 않다 그래요. 항상 기뻐해야 할 소식이 거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영성이 무엇인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의 첫 인사예요. 이 편지의 첫 인사. 이 짧은 두 절의 내용을 보면서 바울에게 기쁨이 되는 몇 가지 이유를 발견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기뻐하며 살 수 있는 이유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 기뻐할 수 있는 첫 번째 이유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기뻐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기뻐합니다. 자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본문 1절과 2절 시작 자 여기를 보니까 이 서신의 발신자가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고 수신자가 누구예요? 빌리뽀 교회의 모든 성도가 이 편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의 첫 인사에서 언제나 바울 서신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부분이 뭐냐면 그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하는 축복이에요. 축복의 인사예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본인이 은혜와 평강의 사람이기 때문에 본인이 경험한 이 은혜와 평강이 너무나 중요하고 귀하기 때문에 항상 사도 바울이 먼저 사람들에게 인사할 때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은혜가 무엇일까요?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은혜가 무엇입니까? 가장 쉬운 말로 한다면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그게 은혜예요. 대가 없이 공짜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로를 통해서 구원을 선물로 은혜로 주셨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귀한 것도 받아야 내 것이 된다 그랬잖아요. 안 받으면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귀한 것을 주셨을 때 그 귀한 것을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해요.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따라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은혜를 모릅니다. 이 은혜의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구원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늘도 여전히 다른 곳에서 찾든지 내가 노력해서 내가 성취해서 얻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든지 아니면 아예 관심이 없는 사람은 구원을 모르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모르는 것입니다. 예전에 저에게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나는 예수 믿기가 정말 힘들고 어렵다고.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왜냐하면 예수님은 2000년 전의 사람인데 나는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했다고. 그분이 십자가 지시는 것도 내가 보지 못했고 그분이 부활한 것은 더욱 보지 못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냐고. 또 그의 죽음이 내 죄를 사해주고 그의 죽음 때문에 내가 구원받게 됐다는 사실을 내가 도저히 믿기 어렵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때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게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게요. 그런데 정말 이상한 게 있어요. 뭐가 이상하냐면 저는 어느 순간부터 그게 믿어져요. 물론 내가 믿기로 결정하고 선택한 그 어떤 동기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이게 믿어졌어요. 그러고 보니 믿음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선물로 주신 것 같아요. 아마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는가 봐요. 만세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했는가 봐요. 그런데 나는 그게 믿어져요. 그런데 감사한 건 뭐냐면 그게 믿어지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알겠어요. 그 믿음 때문에 나에게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내 미래에 대한 삶의 소망이 있고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고 전혀 두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너무 감사해요. 제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 믿음의 원리를 이미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어떻게 우리가 믿게 되는가. 요한복음 14장 25절 이하의 말씀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14장 25절 이하의 말씀. 시작.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기를 보면 육신의 예수님이 떠나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고 떠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 앞에서.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떠나지만 나의 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해서 우리에게 임해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셔서 진리를 알게 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혹은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들었을 때 성령님이 내 마음을 감동케 하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에요. 성령이 내 마음을 감동케 하셔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을 내가 믿게 되는 순간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있는 다른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태어난 것도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이렇게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우리가 미국 땅에 이렇게 올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이렇게 좋은 곳에서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은혜 안에서의 삶에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매일매일 감사해요. 할렐루야. 마찬가지죠. 감사해요. 그런 은혜를 경험하면 그런 기쁨을 경험하면 마음속에 있는 피해의식이 좀 사라지고 열등감에서 자유해집니다. 모든 사람들은요. 다 열등감이 있고 피해의식이 있어요. 더욱이 은혜를 모르는 사람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모르면 늘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어서 피해의식이 있고 열등감이 있어요. 삶에 불만이 많아요. 나는 왜 시골에서 태어났을까 나는 왜 가난할까 나는 왜 못생겼을까 우리 부모님은 왜 나에게 좋은 교육을 시키지 못했을까 나는 왜 이럴까 내 삶 가운데 왜 이렇게 고난이 많고 염려가 많을까 하면서 불만이 생겨요. 이렇게 자기 스스로에게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도 갈등이 생겨요. 그래야 힘든 거예요. 내 내면이 복잡하니까 그 주위에 있는 사람도 힘들고 복잡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았다라는 것을 깨닫고 보니까 어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을까 이런 기쁨을 주셨을까 하면서 내가 묶여있던 것들에서 자유해집니다. 조금씩 자유해져요. 가장 귀한 것을 얻고 보니까 다른 것이 별로 부럽지 않은 것입니다. 태양빛을 보고 나니까 촛불에 연연하지 않으냐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세상의 그림자에 속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항상 살아가면서 자신을 과장하거나 과시하려고 해요. 뭔가 자꾸 부족하고 사람들에게 뭔가 감춰야 되기 때문에 자꾸 과장하고 과시하려고 해요. 그러면 그럴수록 그러면 그럴수록 내 마음의 욕심은 더 작용하게 되고 삶의 불평과 원망이 더 늘어나게 되고 그것이 악순환이 돼서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모든 삶에 감사하게 되고 내 생명을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드리면서도 남는 것이 있고 감사한 것들이 더 많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은혜의 삶이에요. 은혜의 삶. 여러분 축구 경기에서요 승부차기 혹은 페널티킥 할 때가 있어요. 승부차기나 페널티킥을 하게 되면 차는 사람도 막는 사람도 아주 긴장이 됩니다. 차는 사람은 당연히 넣어야 되고 막는 사람은 하나라도 막아야 되고 굉장히 긴장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골키퍼가 막는 것을 연구를 했다. 어떻게 하면 잘 막을 수 있을까 하고 연구를 해가지고 통계를 냈는데 보니까 공을 찰 때 어떤 공은 오른쪽으로 먼저 움직이면 한 15개 정도는 막을 수 있다. 15% 정도는 막을 수 있답니다. 보통 15% 정도는 오른쪽으로 움직이면 막을 수 있고 왼쪽으로 먼저 움직이면 역시 한 15% 정도를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운데 가만히 있으면 30% 넘게 막을 수 있대요. 통계를 보니까 저거는 먼저 움직이는 게 아니고 가만히 있었으면 그냥 오는 대로만 막아도 막는데 그게 30%가 넘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페널티킥을 찰 때 먼저 움직이는 것보다 그냥 가운데 서서 공을 보고 움직이는 게 훨씬 더 많이 막습니다. 그런데 골키퍼들에게 물으면 가만히 있으면 불안하다는 거예요. 뭔가 어디라도 먼저 하나 50%를 생각하고 먼저 움직여야 막을 수 있을 것 같지 가만히 있으면 불안해서 먼저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 막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원리가 무엇입니까? 내가 뭘 하기 전에 내가 뭘 얻기 전에 뭔가 성취하기 전에 하나님이 거져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은혜를 먼저 알아야 돼요. 그걸 먼저 받아야 돼요. 그 은혜 위에 부어지는 은혜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아는 사람의 마음이 평강이에요. 그래서 은혜와 평강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의 기쁨 두 번째 원리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기쁨 그리스도 안에서의 기쁨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내 것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1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1절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그랬죠. 바울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리뽀에 사는 모든 성도와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빌리뽀에 산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 편지의 수신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평강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이 빌리뽀서의 말씀을 읽어도 기쁨이 무엇인지 잘 몰라요. 아니 성경을 읽어도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 감사와 기쁨을 모를 때가 참 많아요. 어떤 건 예수 안에 있어야만 깨달을 수 있는 진리가 성경에 너무 많아요. 믿음은 내가 다 알고 믿는 게 아니에요. 믿고 깨닫게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알고 믿는다 그러면 머리 좋은 사람이 더 잘 믿게요. 똑똑한 사람이 더 잘 믿게요. 그게 아니에요. 어느 단계에 와서 내가 믿어야만 아는 영적인 원리와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바울의 편지에서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말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전체 바울 서신에서 보면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말이 48회 나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고 하는 말은 34회 그리고 그냥 주안, 주안에서 라는 말이 50회가 나옵니다. 비슷한 의미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예수님 안에서의 은혜와 믿음 생활을 강조하는지 알 수 있겠죠.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십니까? 아멘 해보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게 믿음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예수 영접 모임을 가장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 영접은 믿음의 행위예요. 내가 믿는다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행위를 영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하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그런 관계가 확인되는 것입니다. 그런 관계가 구원이고 그런 관계 속에서의 삶이 천국의 삶인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기쁨이에요. 내가 주 안에 있고 주가 내 안에 있어요. 자, 요한복음 15장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아주 놀라운 비밀을 알려주세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포도나무의 비유로 알려주시죠. 예수님은 포도나무 되시고 우리는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입니다. 자, 이러한 관계 속에서 맺히는 열매가 신앙의 열매고 구원인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을 보세요. 7절 말씀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이 말씀은 기도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근데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가운데 거하게 되는 그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9절 말씀 보십시오. 자, 9절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자, 그 관계 속에 주님의 사랑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성경을 읽으면 구약만 읽다가 끝나요. 구약 앞부분만 읽다가 끝나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무서워요. 하나님은 분노의 하나님이고 저주의 하나님이고 징계의 하나님이고 구약만 읽은 거예요. 구약만. 고기만 읽다가 끝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서워요. 피의 하나님이고 그래요. 그럼 저는 그 이유가 알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 안에서 성경을 보고 예수 그리스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게 이해가 되는 건데 항상 그 앞에 구약 부분만 보다가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아니에요. 성경은요. 창세기부터 게시록까지 예수 그리스 안에서 구속사의 관점을 가지고 볼 때 사랑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 안에서. 자, 계속해서 11절 말씀 보십시오. 11절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자, 주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 기쁨이 누구에게 있다? 예수 그리스 안에. 그 주님의 기쁨이 어디에 있다? 내 안에. 내 안에. 그것이 그리스 안에서의 기쁨이에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란 예수님 안에 있는 성도들. 그 성도들의 모임과 공동체를 우리는 교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교회를 이렇게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 이렇게 교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26절 시작! 자,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자, 너희가 누구예요?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그리스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이것이 교회의 신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교회의 신비예요. 교회의 신비는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경험한 사람들이 기뻐하는 공동체가 교회인 것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교회는 세상의 조직과는 다릅니다. 교회는 군대가 아니에요. 교회는 학교도 아니에요. 교회는 기업은 더더욱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 안에서 서로 피로 맺어진 그리스 안에서의 가족인 것입니다. 피로 맺어진 가족이에요. 그러므로 진정한 교회가 그리스 안에 있으면 모든 성도들이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뜻과 같은 비전을 품고 예배만 드려도 같이 모이기만 해도 기쁨이 되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교회예요. 같이 만나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기쁨이 임하는 그러한 공동체. 그런데 오늘날 초창기에 이민 교회들 그리고 아직도 여러 교회들 가운데 안타깝게 아픔이 있고 갈등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그리스 안에서의 공동체라고 하는 이 중요성을 조금 조금 강조하지 않았어요. 교회가 이민 사회를 대표해야 된다. 교회가 외로운 이민자들이 모여서 같이 위로하고 같이 교제하는 곳이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그리스 안에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 교회가 특별히 이민 교회가 이 비정상화의 정상화를 빨리 이루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교회는 이민 사회를 대표하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같이 형제여 자매가 되고 이곳에서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곳이 진정한 공동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이민 사회도 대표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도 감당하고 그러는 거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지.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무엇일까요? 세 번째는 중요한 것입니다. 약함을 통한 기쁨을 경험하는 것. 우리의 약함, 우리의 나자짐을 통해서 기쁨을 경험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사실은 나자짐과 약함의 능력을 압니다. 이건 역설이에요. 1절 말씀을 다시 보니까 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 속에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바울이 자신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종이라고, 종이라고 소개합니다. 오늘날이야 종이라고 하는 말 쉽게 하잖아요. 주의 종이라고. 우리 모두가 다 주의 종이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전혀 어색함이 없지만 당시에 노예와 종이 실제 존재하던 시대에 내가 종입니다. 내가 여러분들의 종이고 내가 그리스도의 종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것은 쉽지 않은 고백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자신을 디모데하고 동급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바울과 디모데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바울과 디모데. 디모데는 아시는 바처럼 사도바울의 제자입니다. 아들이라고도 불려지는 그렇게 가까운 제자예요. 제자인데 나이 차이는 한 40살 정도가 납니다. 지금 이 당시에 사도바울은 한 60살 정도 됐고 디모데는 한 20살 정도가 됐거든요. 그런데 같이 동급으로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빌리뽀 교회의 성도들에게 나와 디모데는 같은 수준의 사람이고 둘 다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한없이 낮추어요. 여기서 우리는 교회가 무엇인지 알 수 있고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계급과 서열을 따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그런 것이에요. 교회의 목회자가 우선이고 성도들이 그 다음이고 그런 거 아닙니다. 교회의 장로님들이 우선이고 세신자가 그 다음이고 그런 거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막혀주신 사역에 구별이 있기 때문에 하고 있는 일이 다른 것이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차별이 없는 동등된 지체임을 믿습니다. 그게 교회예요. 또 하나 또한 그렇게 자신을 낮출 줄 아는 사람이 리더예요. 교회는 뭐냐면 자신을 낮출 줄 아는 사람의 섬김의 힘으로 성장하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진정 교회에서의 리더들은 낮아질 줄 아는 거예요. 섬길 줄 아는 거예요. 세상은 자꾸 강해지려고 그래요. 아니 강해 보이려고 그래요. 안 강한데도 강한 척해요. 세상에서 약한 자들은 살기 어렵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파도 아프다고 말하기 어려워요. 제가 군대 갔을 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논산훈련소에 입소를 했는데 저는 2월 군부입니다. 2월에 갔어요. 그런데 그때 2월 달 아주 늦추위가 있어가지고 눈도 내리고 굉장히 추웠어요. 아주 심한 감기에 제가 걸렸습니다. 굉장히 심한 감기에 걸렸고 밤새 고열에 시달리고 그 다음에 아침에 또 일찍 일어나면 또 체조하고 또 위통 벗고 뛰고 그러잖아요. 위통 벗고 그냥 악악거리면서 그냥 막 구부를 하고 하다 보니까 좀처럼 낫지가 않았어요. 자꾸자꾸 힘들었어요. 오늘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교관에게 내가 아프다고 몸이 아프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어디 아프냐고 감기인 것 같다 그랬더니 감기가 병이냐고 때리더라고요. 감기가 병이냐고. 실제로 여러분 직장에서 감기 걸렸다고 쉬기 어렵잖아요. 자기 일자리 없어질 수 있고 누군가 그 일을 해야 되는데 힘들어도 힘들다고 말하기 어렵고 아파도 아파다고 말하기 어렵고 누가 알아주지 않아요. 세상입니다. 그래서 삶이 각박해지고 우리의 심령이 조금씩 병들어가는 것입니다. 강한 척하는 거예요. 강해야 돼요. 하지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옆에 가면 약해집니다. 그거 아세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 옆에 가면 약해져요. 나의 약함을 보여줘도 되는 사람 나의 부족함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나도 그를 사랑하고 그도 나를 사랑하는 이게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위로해주고 사랑을 해줘요. 거기서 치유가 일어나요. 어느 날 보니까 저희 어머님이 저에게 약한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아 이제 어머니께서 나에게 이 치유와 격려를 받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제가 어머니를 축복하고 그분을 이렇게 격려하는 그런 위치가 됐어요. 그러잖아요. 거의 치유가 일어나요. 사실은 우리 어머니가 그런 분이었어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어머니 힘들어요. 어머니 아파요. 힘들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어머니가 우리의 통을 톡톡톡톡 돋아들였어요. 그럼 치유가 됐어요. 때로는 부부가 그런 존재입니다. 나폴레옹이 전쟁터에서 집에 돌아오면 아내의 무릎을 베고 울었답니다. 그 전쟁터에서 얼마나 두려웠으면 무서웠으면 그러나 두렵다고 말하지 못하고 표현하지 못하고 집에 돌아오면 아내의 무릎을 베고 울었다. 왜 그래요? 치유받고 싶은 거예요. 격려받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하나님에게 약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걸 알아요. 그래서 강한 모습이 아니라 약한 모습이고 낮아질 수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요. 거기서 치유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자신이 약한 걸 아니까 하나님을 더 의지해요. 난 약해요. 부족해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자신이 강하다고 생각하면 하나님 그냥 쉬세요. 하나님 괜찮아요. 내가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난 기도 제목도 없어요. 그냥 내가 할게요. 내가 깨달을게요. 내가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내가 강하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앞에 약한 모습을 보여주기 싫은 것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위로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아직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약하다는 것을 알게 되면 하나님 나 하나님 없으면 못 삽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이렇게 찬양합니다.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큰 힘이 되시네 가사가 맞아요? 저는 연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가사를 몰라요. 부족해요. 그러나 이런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설교도 하고 말씀도 전하고 그는 하나님 나 약해요.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런 삶이 강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줄 아는 사람이 강한 거예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런데 바울은 그 힘을 알았어요. 언제나 겸손했어요. 언제나 자신을 낮출 줄 알았어요. 약함 가운데 능력이 있다는 것을 바울은 알았어요. 고린도 후서 12장 10절 말씀 보십시오. 자 고린도 후서 12장 1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내가 약할 때 사실은 하나님 때문에 강하게 됐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약함, 약함 뿐만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낮아질 수 있고 겸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에게 이미 하나님의 치유와 기쁨과 은혜가 임하게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겸손하십시오. 주의 은혜로 말이죠.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어떤 아들이 이제 집에 딱 들어갔답니다. 집에 딱 들어가서 아빠 얼굴을 딱 봤는데 아빠 얼굴이 너무 구겨져 있는 거예요. 인상이 너무 구겨져 있고 걱정 근심이 많은 것 같고 그래가지고 아들이 아빠에게 물었대요. 아빠 얼굴이 너무 구겨진 것 같아요. 아빠 무슨 일 있으세요? 걱정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아빠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이게 가정이 좀 코미디 가정이었던 것 같아요. 무슨 일이 있기는 내가 차를 계속해서 마셨어. 차 때문에 그런 것 같아. 무슨 차를 마셨어? 그랬더니 구기자 차를 마셨어. 구기자 차를 마셨어. 그러니까 이 아들이 그 얘기를 듣고 핑 웃으면서 그러면 아빠, 내가 아빠 얼굴 펴지는 거 사다 드릴게요. 돈 좀 줘봐요. 아빠 얼굴 펴드리는 거 제가 사다 드릴게요. 하면서 갔다 와가지고 피자를 사왔답니다. 여러분 얼굴 좀 펴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 얼굴도 보면서 자 얼굴 좀 피고 삽시다. 시작! 얼굴 좀 피고 사세요. 얼굴 좀 피고 사시고 기뻐하며 사십시다. 우리가 뭔가를 바꿔야 되는데 뭘 바꾸냐면 이 모든 일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되고 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그 안에서 기쁨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때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낮아질 수 있고 겸손할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와 기쁨이 우리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되었는 줄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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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